기대돼, 기대돼. 기억이 맞는 것 같아. 오! 너무 떨려. 나 지금 보고도 떨려. 첫 손님, 첫 손님. 오셨다. 첫 손님 오셨다. 응원과 칭찬을 해 주면 박수 쳐주는 걸 좋아하는데. 민희에 대해서. 이렇게 떠나셔야죠. 나 진짜 너무 걱정된다. 우리 홀매니저님 어디 가셨어요? 홀매니저님? 선생님 들어오네. 민희 어디 갔어? 아이고, 어떡해. 근데 저렇게. 저렇게 일은 안 하고 자꾸 바깥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돌아다니니까. 민희아 이리 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 빨리. 충성, 충성. 충성. 콘센트. 그리고 이게 등치가 커지니까 더 힘들죠. 잡으러 다니기 힘들어. 그렇죠. 손님, 무슨일이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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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 보다 엄마가 더 긴장했어. 어뜨케. 내가 긴장했어. 엄마가 긴장했어. 야, 진짜. 이런 거 처음 해 봐가지고. 어떡해. 손님, 무슨일이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눈 봐, 긴장했어. 민희 눈이 지금 긴장해서 어떡해 우리 민희 어떡해? 왔어 왔어 갑자기 애가 어색한 미소봐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 민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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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잘한다 우와 안녕하세요 잘생기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살갑게 잘했어요 일단 첫인사 성공? 정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나는 근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민희가 어색어색까지 한 거예요 생각도 못했죠 생각도 못했어요 민아 안녕 생각도 있잖아 가만히 있어 부끄러운 거 이쪽으로 앉으세요 부끄러워서 이쪽으로 앉으시면 그리고 또 엄마랑만 있을 때랑 또 달라진다 민희가 직접 쓴 건가 봐 저것도 붙였다 조금 서투르고 주문이 늦더라도 칭찬해 주세요 민희가 섞어주세요 저렇게 자 민아 자 이제 자자자자 민희가 갈 차례입니다 민아 이렇게 갖다 주르세요 민희가 간다 자 민희 파이팅 손님들한테 메뉴판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건네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갖다 주르세요 자 민희가 손님한테 어떻게 다가갈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긴장돼 자 민희 파이팅 저거 아니, 토크하는 거 배웠는데 토크를 하는 거 배웠는데 뭐가 없으니까 저게 머리를 톡톡 치는 게 민희 애정표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머리를 치는 게 약간 자기는 반갑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우리한테 알림을 줬어 음 메뉴판이에요? 네 볼게요 저희 민희가 메뉴 보내주시면 오 좋은가 보다 트랜처 하려고 민희만의 애정도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민희가 약간 단발몰이 좋아하나 봐요 민희는 하나지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민희 이리 와, 빨리 메뉴가 3개요? 메인 메뉴 스페셜 곰탕이래 겨울 사먹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주문 자, 똑똑똑 써야 돼, 써야 돼 민희야 민희야 이리 와 저희 주문해도 될까요? 민희야, 주문한대 저희 주문해도 될까요? 민희야, 주문한대 메뉴판 메뉴 주문 받고 와 민희야, 주문을 받아야지 민희야, 주문한 거 가져와야지 오빠 손님이 직접 딱 오시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발 상황이 생길까 봐 어떻게, 어떻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할 수 있어 조용히 얘기해 지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민희야 민희야 주문한 거 갖고 와야지 아이고 벌써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민희야, 저 한 번만 더 해 딱 한 번만 손님들이 진짜 너무 많이 기다려주시고 우리 민희를 이해해 주시고 손님들도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기다려줘야 돼 민희는 기다려줘야 돼 근데 여기는 그래도 돼요 달팽이 식당이니까 손님들도 많이 기다려주셨고 걔가 이제 그런 마음을 아는지 I do it 됐어, 됐어? I do it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민희 해줄 수 있어? 민희 해줄 수 있어? 민희 해줄 수 있어? 해줘 민희 해줄래 그냥 적어봐 받아 저거 자 주문받아야 돼 그냥 적어봐 받아 저거 저거 보자 자 저희 옹심이 심 오! 너무 잘한다 오! 오! 심 오! 오! 글씨는 너무 잘했어, 예쁘게 너무 잘한다 너무 잘 써서 놀랬어, 지금 글씨 저보다 잘 쓰는데요? 곰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수림 곰팡 주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그렇지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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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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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